남양주 큰악셀 리그 1효 2부의 경기가 드디어 개막되었습니다. 그 첫 경기로 최강 SJ와 2020 화성시장기 선출 불승팀 아스카로노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히트! 너무도 정확히 맞은 볼이 레프트 정변 라인하로 원아웃이 됩니다. 큰 바운드를 그렸지만 투스탕볼로 투아웃이 됩니다. 3번 타자도 입당이 되며 1회 공격이 순식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최강 SJ 2기 팀원을 모집합니다. 고집 요강은 영상 끝부분이나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우 안쪽 좋은데요?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 조금 높나요? 풀카운트 베이스 온볼로 1번 타자를 내보내고 맙니다. 이야! 편하고 좋은데요? 이야! 꽉 찬 아우트 패스트볼로 투스트라이크 하지만 볼을 빠뜨려 주자를 2루에 그냥 보내고 맙니다. 밀려맞은 볼 아! 볼을 한번 놓치고 빠르게 성공해보지만 부정확한 성공으로 주자 1-3루가 됩니다. 히트! 변화구를 잡아당겨 좋은 코스의 차안이 되고 주자의 빠른 발과 멋진 슬라이딩으로 선지점을 가져가는 아스카논 팀입니다. 빗맞은 볼 다블 찬스 투수의 빠른 볼 처리와 1-2수의 안전적인 플레이로 투당병사를 만들며 위기를 넘기는 최강의 CJ 멋진데요? 이야! 인코스 기가 막힌데요? 바깥쪽이 살짝 빠지면서 제구가 불안하더니 결국 선추를 블랙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어우 볼똑발 집어냈습니다. 더블 스트릿 1-1 아스카론 이야! 2루수가 볼 커트하여 폼도 바로 송구 그리고 포수가 지면을 향하는 태그로 쓰리아웃을 만듭니다. 인천고 건국대 출신 김순겸 선출에 타서 크게 스윙을 돌리고 마는데요. 히트! 이야! 나무배트로 센터에 가까운 자중업론을 쳐내는 김순겸 선수입니다. 대단한데요? 멋져? 잡아댕긴 볼 깊은 코스 이야! 이걸 백핸드로 잡아서 바로 송구합니다. 아! 잡아줘야죠! 환상적인 플레이가 유실로 기록이 되고 맙니다. 4부 3부에서 트로피를 싹쓸이하고 다니는 민경석 선수의 타석 히트! 빠른 허리턴으로 그대로 밀어쳐 좌안을 만들었다고 영상에서 꼭 얘기해달라는 민경석 선수입니다. 한때 정말 매우 잘한 장영민 선수 지금은 살찐 그냥 4회이냐고 아저씨 인코스 빠른 볼에 꼼짝을 못합니다. 어우! 맨손으로 잡으려다 그냥 손을 빼는 투수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꽉 찬 인코스에 원스트라이크 투깟다 된 볼 어? 볼이 좀 짧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빠른 볼로 중풀이 됩니다. 아! 이게 뭔가요? 볼이 빠질 거라 생각했나요? 고네드성 플레이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아! 1루 견제가 빠지면서 3루 주자를 그냥 들여보내며 2대1로 SJ가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야! 초보 바깥쪽 기가 막힌대요? 인코스를 잡아당겨봤지만 좌플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바깥쪽을 밀었습니다. 파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야! 파울 라인을 넘어 담장 앞에서 잡아내는 우익수입니다. 하하! 투수 매우 좋아하는데요? 변화구가 가운데로 몰리면서 좌안이 됩니다. 이야! 반대 두고 기가 막힌대요? 라이트가 제자리에서 잡아 빠른 송구로 더블 시도해보지만 세입이 됩니다. 종슬라이더가 비껴맞으면서 좌플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자! 1번! 1번! 암호! 암호! 이야! 여전히 기가 막힌 바깥쪽! 2구를 노려봤지만 돌이 벗기면서 2풀로 1아웃이 됩니다. 바깥쪽 너무 좋은데요? 너무나 아쉬운 탄식과 함께 투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힘 좋은 1단기 선수의 타석! 이야! 어떻게 계속 똑같이 꼽죠? 맥힌 타고 3수 대시하는데? 아! 빠른 발로 3레안을 만들어내는 2단기 선수입니다. 전 타석에 솔로포를 친 김순겸 선수의 타석! 체크스윙으로 원 스트라이크! 하이라는 말에 주저앉고 마는 투수! 히트! 투수 키를 넘기는 바운드 타구가 중안이 되며 주자 1, 2루에 찬스를 계속 이어갑니다. 아스카논 팀의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초구 바깥쪽을 노려봤지만 스윙이 되고 또 한 번 바깥쪽을 노려봤지만 파울이 됩니다. 결정구는 안쪽 페스티벌로 삼진을 잡아내는 아스카논 팀의 투수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파울이 되는데요. 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주먹을 불꾼지는 야달코치입니다. 바깥쪽 파울! 원 스트라이크! 기가 막힌 바깥쪽 투심에 투 스트라이크! 아우트 슬라이더를 감각적으로 밀었지만 좌플로 투아웃이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힌 바깥쪽 볼을 던지는 투수! 아! 저걸 안 잡아주나요? 너무나 아쉬워하는 투수입니다. 인코스 먹힌 타구! 어! 뒤뚱뒤뚱! 아! 투포수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어! 그런데 자익수가 놓친 볼을 중견수가 달려들어 빠르게 1위로 송구합니다. 거기에 이루수의 부드러운 태그 플레이로 아웃을 시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백오플레이 보여준 최강의 CJ팀입니다. 아스카로네 투수가 딱 봐도 잘생기고 어려 보이는 남성호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아, 부럽네요. 이야! 바깥쪽을 공략합니다.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정부는 높은 볼을 때렸지만 쉽지 않은 지역에서 1루수, 2무제 선수의 호수비로 1팍불 원아웃이 됩니다. 3땅 숏바운드 잘 잡고 빠른 송구 아! 원바운드를 놓치면서 3내 안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CK창근의 타석 밀어찼다고 생각했지만 힘없이 내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풀이 되고 맙니다. CK창근 밥 좀 먹어요 밥 좀 먹어 역시나 비껴맞은 볼이 힘없이 중불리 되고 맙니다. 피트! 떨어지는 볼을 힘껏 잡아당겨 봤지만 쇼스탑의 넓은 수비 범위에 원아웃이 됩니다. 바깥쪽 투심으로 원스트라이크! 꽉 찬 인코스를 밀어내려 했지만 힘없이 2루수 앞에 굴러가 이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인코스 사인 비슷한 코스 아! 좀 더 뻗으면서 우한을 주고 맙니다. 아! 한가운데 위험했습니다. 또 한 번 몰린 볼을 그대로 밀었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뻗는데요. 2-4-2-2 대형 2루타로 주자 2-3루 득점권의 주자가 모두 위치합니다. 힘껏 볼을 뿌려보는 야달코치 아이쿠! 변화구가 손에 빠지면서 힙바이 피치볼로 주자만루가 됩니다. 타자에게 미안한지 두 번 인사하는 야달코치입니다. 만루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스윙! 투 스트라이크! 이야! 이 꽉 찬 인코스를 커트해냅니다. 투나싱 다시 인코스 사인 히트! 가운데로 몰린 높은 볼을 그대로 센터로 보내며 두 명의 자가 들어와 아스카로니 2-3으로 다시 역전을 이어갑니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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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